에이 으 으 땅에 있었구요 빨간색이요? 아 이거 밀배 같네요 이거 아 이거 차타야되요 뒤에 아까 다시아 있었거든요 뒤쪽에 아 이거 왜 못 넘어가시는거에요? 여기 먹군님 오른쪽에 어디오디 먹군님 오른쪽 이거 부서진거 아닌가요 노지님 아 죄송합니다 총맞았어요 총맞았어요 아 이거 못타요 누가 총쌌어요 아냐아냐아냐 저기 보건님 어디가세요? 다시아가 질러요 다시아 아오케오케 그 페퍼 페퍼 충소리 났거든요 예 수그리세요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아 얘네 입구에있어 야아아아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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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우리 갈게 기다려 어떻게해 어떻게해 싸워요? 와아 쏠준비쓰 쏠준비쓰 여기서 막 싸져? 싸지지 서로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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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요 그렇지 이렇게 썰어 다 붙어 붙어 터레스 터레스 나 지금 한명 봤어요 이거 터레스야 이거 해무소 터레스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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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마을 위쪽 산쪽으로 지내봤어 어? 습소리나 싸우게 냅둬요 사우게 냅둬요 길링쇼트랑 둘이 싸우게 냅둬 이 지내수 왼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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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실화냐 아니 말도 안 돼 다 맞췄는데 으아악 연사로 쐈어요? 네 어머 어떻게 됐어요 아 미친 아 연사로 쏘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깝다 아 까비까비 아 아깝다 아 그래 딱 7시에 끝내려고 제가 한거에요 아 그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죠 아 깜짝 놀랐어 아쉽다 이따 회복하는걸로 아 좋았어요 까비고요 까비 메타 좋았습니다 까비 메타 좋았고요 수고하셨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즐거운 하빵으로 다시 만나요 으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